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 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2월은 특히나 구정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상당히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벌써 3월달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장 역시 1분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덧 24년도가 좀 익숙해져 있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시장의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다소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같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해가 가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쉬어가는 거 있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워나가신다라면 업종 순환매라든가 테마주 흐름을 따라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대가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수익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노란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또 시장 전략과 종목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벌써 11번째 강의가 완료가 됐고 11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종목 선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검색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점프포착 검색기인데요. 점프포착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 특히나 단기 수급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검색기를 받으셔서 매매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 끝나고 드릴 거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황이라든가 이번 주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서용원의 주식바이블 11강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한국 증시 역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여지 잘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지난주에 제가 이 시황을 말씀드릴 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2700 목전까지 2694포인트까지도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한국 자체의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유로 차익실현매물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죠. 특히나 이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시가총의 상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가총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시장이 다소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앞으로 저 PBR 관련 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차익실현매물을 좀 내놓았는데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는 자리를 이용해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테마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저 PBR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주가 부양이 있어서 힘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ETF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묶어서 하나의 ETF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패시브 자금까지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상단을 좀 돌파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눌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600 초반대에서부터 2600 후반대에서 좁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간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떨어질 만한 요인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10조 원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매기세가 2월 22일부터 조금은 줄어든 모습들은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큰 폭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 주면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력이 좀 떨어진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도 좀 더 덜한 모습들이 나타나 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박스권이 흘러가되 지금과는 업종별, 정책별, 그 다음에 펴피백 관련 종목도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현대차라든가 우수의 MS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눌림목이 이어진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해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업종별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특히나 박스권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런 전략들이 더욱더 중요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종목들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가 강대강으로 붙어가면서 이슈가 상당히 오랫동안 끌려가는 모습들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유비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하신다면 다시 한번 수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고 23일 날 전고점도 넘어가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이어져 좋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반면에 오늘은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 시간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의사 파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추경 매수를 하면 좀 물릴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격 허용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력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는 자리에서부터 기준선 하단 자리인 이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전고점을 뚫고 갈 것에 대한 부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단기 시세도 좀 노력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약간의 좀 시간차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교육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아이비 기명이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이비 기명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 반면에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차이시렴 매물들을 내놓는 모습이었죠. 즉 유비케어 같은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이비 기명이 순차적으로 후순한 매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두 종목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본다면 또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전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해외 수주 관련된 종목들이 순한 매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테고요. 특히나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우선 협상자에 지정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된 모습들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실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대건설에 대한 기대감들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조금 무겁다라고 하신다면 한신기계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난 2월 22일 날 지금 원전 관련된 뉴스와 더불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음봉이 나오겠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점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에서 더불어서 함께 나타나주고 있다. 한전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기술이나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의 전략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형원의 주식바이브를 1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11강 사용원의 주식바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1강부터 지금 벌써 10강까지 달려왔는데요. 1강부터 9강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본다고 한다면 이제 10강부터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계좌 관리부터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만약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첫 강의다 하신 나라면 지금 강의를 처음 듣는다 하신 분이라면 이 강의를 들으시되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1강부터 다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하는 방법을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또는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3258번 입력하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강부터 배워왔던 거리량과 장대양봉 거리량과 윗고리 기법에 대해서 종목을 선별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자동으로 선별될 수 있게끔 검색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검색기는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검색기 받아서 나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받아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보기와 검색기 모두 함께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여러분 종목 선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11강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는 개인 투자자의 약점이라고 정해봤고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충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포트폴리오 정작 계좌를 딱 들여다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한다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그냥 종목을 나눠서 사는 거야라고 하신다면 큰 착각이에요. 나누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해서 손실이 전혀 없고 수익만 나는 구조를 갖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때도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성공률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데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조금 단순하면서도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봤을 때 내가 진짜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내가 잘했구나라고 한다면 더욱더 용기를 얻으셔서 좋은 수익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주식의 지수가 밀리고 그러다 보면 과정 중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도대체 지금 손실 구간인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포트폴리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좀 갖게 된다면 나중에 이 결과가 지금 손실이지만 그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주식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식에 있어서는 공부만 하면 바로 수익으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나는 게 없는 만큼 더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종목에 대해서 한 게 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 현대로템 지금 설명 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로서 또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종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월 22일 날, 20일 날 굿머니 8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9.79%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때 이런 수렴 자리가 이어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줬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사실 그때만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2월 21일 날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23년도 12월 4일 날도 그 당시에 드렸고 그때 목표가가 3만 3천 원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계속 관심을 갖던 종목이고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오래 걸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구상하셔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더라면 이런 좋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됐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의 한 방에 매수를 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될 상황이었다면 이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자마자 물론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 2월 20일 기준에서는 이틀 만에 상승을 했지만 지난 년도에 제가 드렸던 구간에서 살펴본다면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다더라도 결국엔 수급이 들어와야만 가는 것이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최대한 확률을 높여서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않는,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트폴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이런 목표가까지도 3만 3천 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실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현대 로템을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1강서부터 배워왔던 기법을 적용을 해서 또 공략해 볼 만한 자리는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항이, 지금 보시면 저항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저항이 121선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막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들의 저항대가 존재했어요. 그치만 이제는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서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해요? 첫 번째 대량 거래, 제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기법을 말씀드릴 때 공략을 해야 될 자리에 대해서 제가 선정을 해드렸죠. 횡보를 하다가 첫 번째 대량 거래가 아니라 두 번째 대량 거래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물론 한 3주 만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지만 이때 흐름들보다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두 번째 대량 거래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이렇게 마디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3만 원 사이까지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면 즉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면 다시 한 번 시세를 3만 3천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1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에 더불어서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내드린 종목이지만 여전히 또 우리가 잘 선별한 종목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또는 포트폴리오에 계속 편입을 함으로써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고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또 수익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전에 지난 시간과 이어서 우리가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강의들은 1강서부터 지금까지 11강까지 모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할 매수, 물타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줘요. 분할 매수가 뭐예요? 자신의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하는 매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30%의 비중을 싣기로 했어라고 한다면 10%씩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피라미드 방식의 분할 매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처음에 많이 매수하고 두 번째 적게 매수하고 더 적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하락할수록 평당가는 내려가지 않고 평당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똑같이 10%를 공략하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식수로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주, 100주, 100주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갈수록 떨어지면서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주식수는 동일하지만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액 자체 매수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매수를 한다라면 10% 떨어질 때마다 100주가 매수된 것이 110주가 되고 그다음에 120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종목 수가 동일한 금액에서 주식수를 늘려나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물타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목표비 중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추가 매수하는 경우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주 화요일 공개방송에서 공개방송에서 이 강의를 제가 30분 동안 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보셨고 이렇게 공개방송을 통해 들어오시면 제가 물타기를 하지 않고 내가 종목의 손실 본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신대가를 통해서는 1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스킵을 하고 분할 매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물타기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물타기 강의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제가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던가 또는 밑에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해볼게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자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잡는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분할 매수 할 때 눌림목 지지자리를 찾으면서 쌍바닥 자리 이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떨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의미 있는 기술적 자리가 나와도 분할 매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는 자리 지지를 받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분할 매도 수익 실현 역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때 한번 그 다음에 지지로 바뀐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가고 그렇지 않는다라면 최소 이철가를 잡아놓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퇴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수직적인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수평적인 리스크 관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은 너무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구가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깨질 수 있으니까 나눠서 분산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시드머니를 나눠서 담게 되면 언제 수익이 나느냐 결국에는 시장 수익률에 수렴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항상 딜레마가 있게 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초고자 시절 때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 좀 더 사게 되고 분할 매수도 잘 안 하게 되고 한 번에 사서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욕심으로 직결되는 건 결국 리스크, 위험입니다.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실로서 손실로서 직결이 되는데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포트폴리오를 하지 않아서 손실로 짓게 되면 복구가 회복이 쉽지 않아진다 어려워진다 그러면 다음 기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계좌가 박살나서 끝이 나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주식시장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은 그만큼 위험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사전적 의미이긴 하지만 좀 분리를 해보면 안전자산이 존재를 하고요. 예금과 채권 여러분들이 나는 위험이 참 싫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 나는 주식시장 안 해. 그 이유는 뭐야? 손실이 난다는 걸 허용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글쎄요. 그건 성향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같이 지금같이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지 않았을 때는 안 올 때는 또 이제 앞으로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그냥 예금을 해놓는다면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을 감수를 하되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를 하되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는 예금 채권이 존재하지만 주식, 위험자산에는 파생상품 ELS 요새 좀 ELS도 좀 홍콩발 ELS가 또 문제가 됐었죠. ELS도 위험자산이지만 또 수익률이 높은 부분이 있고 ELW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점은 리스크가 존재하느냐의 유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이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수렴된다고 하면 리스크 관리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관리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CAPM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해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융공학 시간에 대학생들이 배우는 이론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나 채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트레이더들이 적용을 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해리 마코이츠에 대한 경제학자가 개발을 했고 이 이론으로 인해서 노벨 경제학생도 받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수익률과 베타 갭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수학 공식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CAPM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본시장의 균형 상태를 일 때 기대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을 크게 높여나가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위험을 어느 정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금과 파생상품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험과 기대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총위험 개별 종목의 총위험을 시장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위험을 체계적 리스크라고도 보고 시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리스크는 우리가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연관돼서 나타나는 체계적 위험과 시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비체계적 위험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시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위험인 비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CAPM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러분의 CAPM 이론은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입하시는 펀드나 ETF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CAPM에 의해서 선별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스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리스크는 무엇이냐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실이 금융기관의 자본이나 수익의 부정적 영역이 끼칠 수 있는 잠재 가능성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재력 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이라고 하면 하나로 통칭이 되지만 사실 여기서 네인저와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위험해라고 했을 때 데인저라는 걸 많이 쓰죠. 그렇지만 여기서 리스크는 위험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사실 불확실성 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데인저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가 아니고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즉 예측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실 이게 이제 위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 리스크의 정의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하고 그리고 기대수익률을 높여나간 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리스크의 종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APM에서 체계적 리스크와 그 다음에 비체계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체계적 리스크는 시장의 영향을 받는 리스크라고 했죠. 그러면 시장 영향을 주는 위험적 요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자 위험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게 대표적인 거시적인 지표들이 대부분 체계적 리스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주는 영향을 받는 위험이라고 했고 이 체계적 리스크는요. 모든 위험 자산에는 존재한다. 그래서 소멸시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라고 하면 예금은 위험이 없죠. 손실이 안 나니까 이자가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예금에 대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적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 자산에서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비체계적 리스크는 시장과 상관없는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개인 간의 위험 사업 위험 개인 기업의 재무적 위험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 뭐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 리스크라고도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만을 봤을 때는 사실 국가적 위험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업 대부분이 근데 이것은 비체계적 리스크는 기업 위험이다. 그래서 개별 자산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시장 전체와는 무관한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포트폴로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위험은 뭐 요새 북한이 미사일을 썼다. 이거는 정말 비체계적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체계적 리스크는 소멸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하셔서는 안 됩니다. 못 없애면 근데 반대로 비체계적 리스크는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거를 하거나 이거를 컨트롤 함으로써 내 기대 수익률을 높여나가거나 낮추거나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체계적 리스크는 존재하니까 존재하는데 비체계적 리스크가 제로인 건 무엇이냐. 인덱스 펀드죠. 인덱스 펀드. 이 대표적인 것이 인덱스 펀드입니다. 존 보글이 만든 인덱스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 왜냐하면 개인 사업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가 사업 위험이 있습니까? 없죠. 재무 위험도 전혀 없어요. 국가 위험도 없고 기업 위험도 없어요. 결국에는 뭐야? 지수에 추종하는 수익률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 존 보글이 하는 말이 뭐예요? 비체계적 리스크를 컨트롤하려 하지만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체계적 리스크만 존재하는 인덱스 펀드가 답이다. 이러면서 인덱스 펀드를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부호가 됐죠. 그런데 이것에 완전 반기를 드는 반기를 드는 투자자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 기업들에 대한 저평가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체계적 리스크를 잘 컨트롤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컨트롤해요? 재무 분석을 하거나 가치 분석을 하거나 천천히 나눠서 사거나 이런 걸 통해서 비체계적 리스크를 컨트롤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워렌 버핏. 그렇죠? 그리고 체계적 리스크만 냅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좋은 버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워렌 버핏의 수익률 이런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과 비교를 하죠. S&P 500을 추종한 것과 워렌 버핏의 수익률 중에 누가 더 높은가 라는 것을 비교를 하는데 뭐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별 종목을 선별해서 진행을 한다면 비체계적 리스크를 컨트롤을 물러왔나 포트폴리오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더 수익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비체계적 리스크를 컨트롤을 해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여러분들 펀드 가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놓은 게 뭐예요? ETF죠. ETF가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주식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상장시켜 놓은 펀드라고 해서 ETF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코덱스 ETF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체계적 리스크만 존재하는 그렇죠? 이런 시장의 흐름이고 S&P500 S&P500에 대한 부분도 추종하는 이런 것이 이제 체계적 위험만 존재하는 ETF고 또 그 외에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2차전지 2차전지 ETF 이거는 개인기업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산업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재무에 대한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산업에 대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체계적 리스크를 낮춰 놓은 ETF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나가는 것이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ETF를 거래하지 않더라도 내가 종목을 선별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수료는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한 종목당 비중 100% 매매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체계적 리스크과 비체계적 리스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 몰빵했다. 삼전 몰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계적 리스크가 이거 어차피 소멸이 안 된다 했죠. 이건 어차피 소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전을 하나 투자했거나 아니면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 사람들도 어차피 체계적 리스크는 다 존재해요. 근데 비체계적 리스크가 100%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자지우지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포트폴리오를 동일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을 경우에는 비체계적 리스크를 소멸시킬 수 있다. 동일하게 우리가 2차 전지주 해가지고 시가충익별로 비율별로 나눠서 샀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비체계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50%로 감소하는 즉 뭐 S&P를 추종하는 ETF다. 그러면 이 ETF S&P 500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계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아서 비체계적 리스크는 소멸됨으로써 체계적 리스크로만 컨트롤이 되는 그래서 위험을 50%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이거를 웨이트를 조절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웨이트를 조절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CAPM의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계산까지는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CAPM 같은 경우는 채권이라든가 시장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까지 계산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것을 체계적 리스크과 비체계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결국에는 분산 투자잖아요. 그런데 분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와 리턴의 적절한 분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있고 B, C, D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 이런 포트폴리오가 과연 올바르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10% 급등을 한들 비중 30%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수익률이 크게 상향되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 70%의 비중을 담은 종목이 올라가야만 올라가야만 내 계좌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70% 비중의 종목이 부러졌을 경우에는 내 계좌는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되신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계좌와 한번 이것을 비교해봤을 때 약간의 비율만 다를 뿐 이렇게 무겁게 들고 있는 한 종목 그 외에 자잘한 종목들 하나는 몇 주 안 되는 종목들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뭐하러 갖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 올라가면 기쁘긴 하죠. 기쁘긴 하지만 전체 계좌의 수익률이 따라와 주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는 결국에는 A란 이 포트의 종목이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를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가서 증권 섹터에 가서 펀드를 들어가 보십시오. 펀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공격형 액티브 그다음에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쭉 보면 거기에 펀드 구성 종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 거거든요. 펀드 메이저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포트를 짠 펀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한 2, 3%의 비중을 갖고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죠. 한 종목당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가총액에 따라서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비중이 전체의 계좌의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비중을 포트로 구성해놓는 포트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펀드 메이저들은요. 정말 뭐 학력도 그렇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펀드 메이저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안 짜는 이유가 이렇게 안 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혹여나 이 종목이 수익이 나와서 좋은 수익이 나와서 내 계좌가 불어났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에서 손실나 확률에서 크게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깨달아가지고 아 이제는 포트를 제대로 짜야겠다 해가지고 하셨다라면 정말 하늘에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비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케이스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니까 25, 25, 25, 25 4개로 나눠 놨습니다. 꼭 4종모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계좌의 총금액에 맞춰서 나누셔야겠죠. 그렇지만 비슷한 비율로 대부분 비슷한 비율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A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이 나고 반면에 이 수익이 나는데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내 계좌는 손실이 커지지 않는 구조를 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우리 한국인의 근성 빨리 빨리 라고 하죠. FC서울에 링가드가 와서 처음 한국어를 할 때 빨리 빨리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의 성향이 빨리 빨리 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급함이죠. 조급함에 의해서 포트를 잘못 짜게 되면 정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은 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셔야 되고 확률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확률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이것이 미비해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결국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엎어서 쌓아 나가야 되는 쌓아 나가야 되는 구조를 띠는 것이 가장 포트폴리오에 중요하다. 그래서 비율의 변경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비율이 비슷해야 된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금액이 다 다르고 시가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슷한 비율로 짜져야 된다. 구상이 돼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포트폴리오 구성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대한 동일한 비중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하고 동일하지 못한 것은 비체계적 리스크를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한 종목을 하시는 게 80% 종목을 갖고 있고 5% 5% 5% 5%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5% 다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 안 올라오면 어차피 계좌 안 올라오고 가망이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 인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남자는 한방 해가지고 하시겠다라면 할 수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손실 구조를 띄고 있는 포트폴리오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중기와 장기에 대한 포트를 나눠서 진행을 한다면 중장기 50%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권장이죠. 꼭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 트레이딩 30% 현금 20%를 하면서 심리의 불안감을 제거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러신 분들 있어요.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사고 다 팔아버리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올바른 매매가 안 되고 그 손실에 의해서 자꾸 까지는 손실이 복구가기 쉽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전체 교체가 아니라 A라는 종목을 잡고 B라는 종목을 샀어요. C 샀어요. 그런데 A라는 종목이 수익이 나갔어요. 그러면 또 다시 D라는 종목을 편입을 시키는 것이고 B, C도 아직 해결 안 됐으면 가져가고 또 매도가 나간다. 교체가 필요하다면 B를 매도하고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생기는 돈으로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그럼 이제 물타게 되고 분할하면서 안 되고 계좌는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계획적인 흐름들이 필요하고 종목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계좌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계좌를 열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고쳐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느냐 이제 그럼 업종별로도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샀어요. 제주 반도체 이렇게 샀어요. 그럼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반도체 ETF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성장이 나온다라면 함께 좋은 수익이 나오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 ETF를 거래하시는 게 맞고 그거는 오히려 업종에 대해서도 나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2차전지 2차전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 에코프로BM 하면 최근에 2차전지에 정말 붐을 만들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모든 자금력을 끌어모아서 매수를 했어요. 정말 큰 수익이 났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 수익 전부 다 다 까먹었다는 지금에서. 결국에는 물론 파신 분들은 또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혹시나 내가 2차전지로 큰 수익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이제는 포트를 분산하셔서 내 그 귀중한 수익을 잘 지켜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종에 치우치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 호텔 카지노 화장품 이것도 저는 포트폴리오 짰는데요. 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죠. 같이 보통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모든 업종을 그렇다고 다 살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전망이 좋은 업종을 나눠서 사야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여기서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제가 우리 지난 시간 10강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종목을 나눠서 사는 것 이거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포트폴리오에 A라는 종목을 사지만 A라는 종목도 수직적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적용이 됐을 때 수직적인 관리와 수평적 관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고 꼭 10강도 꼭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보기를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권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또 공개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그 강의를 녹화를 해놨어요.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노란톡을 통해서 이 방송이 끝나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은 시간이지만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밑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3258번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검색기까지 제가 점포고자 검색기까지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고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안 하는 이유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지 않고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큰 수익을 빠르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리효과 즉 스노우볼 효과가 가장 크게 적용받는 것이 주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내가 1억을 갖고 50%의 손실이 나면 5천만 원이 되죠. 50% 손실이 나면 근데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1억을 만들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식 복리의 무서움이에요. 반대로 움직인다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만큼 손실이 크게 나버리면 복구하기가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시드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돈을 끌어와서 물타기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되셨던 분들은 제가 물타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방법을 최대한 공부를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지 아직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지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 적게 담기거나 또는 여러 종목을 나눠서 수익률이 크지 않아서 작아 보이실 수 있겠지만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단리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커지는 것이 복리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서 자꾸 포트폴리오를 안 하고 분할 매수를 안 하고 한방에 매수하고 하나만 살려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익을 내신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그건 왜 그래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절대 거짓말이 안 이건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 효과에 대한 여러분들 그것을 확신하시고 포트폴리오와 분할 매수를 꼭 해나가 보시길 추천드린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확실히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장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라는 양들의 코스톨라니에 대한 발언을 끝으로 오늘 서용은의 주식바이블 11강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바로 다시 보기와 점포착 검색기 그다음에 물타기 교육 강의까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하단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2대1 리온 서용은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대1 리온